액슬룡이야 뭐 기술만 맞으면 되겠니 오오! 맞아 너? 알트! 에너지는 부담 빠지거든요 공룡이 들어있는 문이 어디를 먼저 보실까요? 양쪽과 공룡이 많아 보이게나 공룡이 진짜 많은데요? 여기가 쾌찰이죠 지금 쾌찰대가리인가? 일단 여기 먼저... 큰 문인데? 큰 문 먼저 부실까요? 네? 여기 아르젠 안에 일단 아르젠 부셔놓고 이거 공격적이에요 여기 여기 부셔놓고 여기 부셔놓고 어? 굿 여기 옆에 보면 문이 또 밖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문이 또 있... 아 여기? 아니 들어왔어 공룡부터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번... 구경 좀 해야겠네 림차 스테이크는 좀 괜찮은데? 오! 여기 봐요! 돌았는데? 어? 여기도 괜찮은데? 어 여기 괜찮은데? 개같게 느낌 사진 좀... 어우 나쁘지 않아요 어우 나쁘지 않아요 뭐야 이거 피오미야 피오미야 쎄쎄쎄 어? 월트립트 안장 설계도다 이쁘다 이거 아 나이스요 오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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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여기? 이거 보세요 토대 토대 35개 격 16개 우리 이상하라고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철투개랑 시멘트폴 전자장치 오 토대 와... 아인킬러 올라가 있는데? 아인킬러 올라가 있는데? 아까 이지가 얘기는 했었는데? 아인킬러 올라가 있잖아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꺼잖아 아니 아.... 아니면 안 singer 어? 요...요씨 장기뱀 야 영 영...영...영...영... 영...영...영...영 불니꺼 본다 영봇섬꺼 본다 영봇섬꺼 본다 영봇섬꺼 저저저 맥맥맥맥맥 맥 맥 오 로킬런트를 깨났네 이걸 런처를 가지고 있었다 오!!! 야... 뱀장호 형님 아... 빨리 와도 네가 압뇨 빵수 뚫어놨거든? 이거 이거 현아가 가야된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현아가.. 현아가 배타고 가는 김현아 너 배타고.. 나.. 나.. 김현아 용사님 따라가야 되는데 나 용사님 따라갈게 물속에 있다고? 나이스 아래는 500m는 안 돼 애넘 있건데? 나.. 나.. 너 시아에 안 물어 나 400m야 원피스다 원피스 어? 하나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야 뭐야 저거 저거 저 배 우리 아니잖아 어 저거 원피스 X종 있는 배다 아 X종 있는 배 나 도망가는 중 너 원피스야 원피스 오케이 원피스 확인 일단 너 별 여포 따라가는 중 X종 배는 도망갔고 앙클로 주인 죽은거임? 네네 네네네 네네네 이거 이 아래자는 내가 여기 앉아서 펴면 되잖아 어 폴리핵 저리 없네 이거 손이 어디있어 어 뭐야 우리 엑스종이 쏘는거지? 아, 컷! 맛있다! 이렇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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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 뒤로 절차게... 뒤로 절차게... 거기는... 어? 나 머리 빠졌거든? 어... 근데... 일단... 다시 절차가... 다시 절차가... 아, 잠깐만... 뭐야... 배 3개임? 어... 우리는... 어... 우리 왜 터렛? 도도 수머신 지금 가는 중... 헉! 나 떨어졌다! 나이스! 우린이 그런거 아네... 아, 휴먼... 휴먼이 윤림이예요? 네... 맞아... 아, 여기 올라갈게... 네... 아이씨...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 올라왔어? 아... 우린... what? 누구는 누구... 누가 맞을래? 야, x종, x종 아래저니 맞는 중... ο... 야 이 새끼 다 떨어졌는데? 아닌가? 보는가? 아냐, 제 딸네. 원피스에서 이렇게 떨어진거야? 원피스에서 이렇게 떨어진거야? 원피스에서 꺼 내리쎄 우리 털에 총알이 여기 많나? 얘 다 떨궜다, ㅅㅂ 얘들도 다 떨궜다. 야, 김현아 우리꺼 안 떨어지게 조심 우리꺼에 도도밖에 없구나 야, 뭐 얘네 아르딘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여기 들 좀 있거든 뭐 있는지? 나 안킬로 줘도 와야지 런처, 런처 내꺼 내꺼 오 한 데 맞았는데요? 나이스. 오케이 근데 여기 사람이 개구리 탄다 왜 우리 털을 왜 안 쏘지? 오바야 사이즈 그 다음에 저거 아르트는 이길 수 있나? 안킬러가 대신 총알 좀 맞아도 좋겠죠 안킬러를 내가 찍은거야? 네 찍고 오겠어요 내가 찍고 왔다고요 얘를? 네 안킬러로 좀 부수면 되겠네 일단 템 먼저 챙겨보고 안킬러가 위 아닌가요? 위에 그 옆에 옆쪽에 저 모닥불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나무 나무 아 있네 아르긴 좀 여기 있으면 안 맞을라나? 그나마 걷기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나마 걷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질퉁을 올릴게요 갈까요? 에잉? 에잉? 또 있네 이거랑 아 죽어 영보스한테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